그러면 오늘 뉴스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3 첫 번째 뉴스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에 있어서 고객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판매를 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어젯밤에 인터넷판으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계좌를 1640개 전체적으로 보면 35.5%를 판 최대 판매처예요. 그런데 작년 2월에 내부 문건을 보니까 이미 라임 자산 운영에 문제가 됐던 플루토 1호 플루토 펀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한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라임펀드를 팔았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월 13일에 우리은행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한 번 우리 사진이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면 라임 운용 사모펀드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 다녀봅니다만 저런 내부 문건을 작성할 때는 뭔가 내부적으로 이거 문제 있으니까 빨리 좀 파악해봐 이런 지시가 있지 않으면 저가 잘 안 나거든요. 관리 강화 아니라는 게 이제 위로 이제 이거 이대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저런 문건을 작성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희 보시면 라임 플루토라고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이게 줄쳐 있는데 보면 상황 아카시 플루토 70% 회수 가능 30%는 손실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2월 27일 날 kb증권 kb증권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 플루토하고 trs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켜준 증권회사하고 만나본 거죠. 실제로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팅을 해본 결과가 뭐냐 이거 30%는 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내부 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kb증권하고의 미팅 날짜가 2월 27일이니까 그 전부터 무언가 문제 있으면 가서 미팅 해봐야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 문건 자체가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된 날짜가 3월 13일이니까 3월 13일. 네. 상당히 이격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월까지도 이 플루토폰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2월 말 3월 초의 시점이 뭐냐면 이 플루토폰드 라임 자산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플루토폰드가 투자한 기업 중에 g2 하이솠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산 중에 뭐 부도 났어 그러니까 이거 또 부도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건에 나온 걸 보면 펀드가 편입한 부동산 중에 지방이 50건이고 또 라임 운영이 회수 경험이나 시가평가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는 보수적으로 봐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8일 날 우리은행에서 가입을 한 한 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금 30%를 낳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를 가입 권유로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연 3%를 주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가입 권유로 해서 지점에서. 연 3%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로 보도입니다. 자 그런 거 동시에 또 뭐냐면 내부적으로 4월 4일 나도 보면 라임 운영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및 관리 강화한 또 문건을 작성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한 요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아요. 지방부동산 시장 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기업금융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있고 라임 운영이 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지점에서 판매하지 마라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판매 중단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은행이 라임 펀드 연계 상품의 판매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거의 확실시 됐는데 네. 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영업점의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점진적으로 판매 비중을 축소한다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판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은 은행 측에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이후에 내가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라임 펀드의 부실을 판매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해당 서류들에 의하면 늦어도 2019년 2월 말 이전 시점에 이미 라임 펀드의 부실을 우리 은행이 자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했다면 사기에 의한 계속 계약 취소를 투자자들은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100% 이제 선행에 대해서 그렇죠.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판매사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은행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작년 2월 말 말씀드린 kb증권과의 미팅을 통해서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해서 그해 4월 6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왜 4월 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냐. 라임 운영 측이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로를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법정에 갈 가능성 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실에 대한 인지 시점과 판매를 계속해서 판매를 중단하는 시점과의 그 이격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가 아마도 이 라임 펀드의 부실에 관련된 배상 문제 이런 것들에 가장 요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면서 내부 문건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진을 공개하다 보니까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라임 요기는 이제 끝난 거죠. 회사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회사는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건 일체 없어지고 이제 이 사태에 대한 관리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교육은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고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 이거 극복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후처리를 또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아마 매일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사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조사를 취재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 3 두 번째 뉴스는요. 한진과 소식입니다. 한진에도 당연히 노사가 있을 텐데 노조에서도 특히 조연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했네요. 조연아와 반도원설 이런 데서 우리 한진그룹 들어오는 거 이건 반대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노조 한진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노조가 세 군데인데 대한항공노조 주한진노조 한국공항노조 이 세 군데가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이 상당히 강경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연아 전 왕산 레저개발 대표는 한진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복수심과 탐욕을 벌이고 자중하라. 길거리로 내모는 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나무인의 위세로 노동자를 핍박했고 그 결과 한진그룹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무슨 염치로 그룹을 탐내는가. 이 정도의 글이라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게 땅콩의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펀드에 몰려든 돈을 불려 가진 자의 배를 불리고자 혈안이 된 kcgi의 한진그룹 공중분할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안중엔 노동자의 삶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리고 반도건설은 상도덕을 지키고 본업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연아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 연대를 하고 있는 kcgi는 투기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도건설은 상도의가 없는 사람이다. 배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버리는 핵의한 망동이 한진 노동자의 고혈을 빨고 고통을 지었자도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톤이 약간 줄 알지. 윗동네의 톤 아닙니까? 이걸 읽다 보니까 굉장히 강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조은태 회장을 좋아했겠어요. 노동조합에서. 그렇겠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다지 그렇게. 그리고 전에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장이 강하게 나왔다는 건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같아요. 공중 분할시키려고 한다. 노조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진 칼 이 그룹인데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떨어져 나가고 또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은 그러다 보면 케이터링 떨어져 나가고 또 호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 당연히 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룹 경영 측면에서도 그런 일종의 콜라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조현아 전 부사장 연대 측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겠다 그랬는데 전문경영이라고 내세워진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나왔어요. 네.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는데 김신배 전 포스코 의사회의 의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중국 총괄부사장을 했던 백용태 전 사장 부사장 그리고 또 사내 이사 후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전 한국공항 상무인데 이분은 대한항공에서 임원한 경우. 그래서 항공산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결국 조현아 부사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전문가들도 아닌데 무슨 전문경영인이냐 이런 빌미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전직 임원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오비 올드보이 임원회도 항공사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다 같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딱 이때 또 뭐랬냐면 조은태 회장이 요즘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직원 자녀 720명 이렇게 많나요. 720명의 축하카드를 보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카드에 뭐라고 쓰냐면 저는 조은태 회장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조은태 아저씨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대한항공에서 같이 일해요. 이렇게 조은태의 마음을 아이고 진짜 저 오글거린다. 조은태 아저씨라고 해요. 조은태 아저씨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쨌든 대한항공 그룹의 노동조합은 조은태 회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nrg의 유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래 한 부분이 그렇죠. 난 유민이라고 해. 그래서 전 국민의 오글거림을 이끌어냈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조은태. 그런데 이제 주총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금요일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도 조연아 부사장 라인이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또 앞에서 또 시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 경영진 물러나라. 전문 경영진하고 우리 노사 해가지고 뭘 좀 으쌰으쌰 해보겠다는데 노동조합에서 물론 이제 이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노조에서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반대 표명을 했다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정말 땅콩이 가져온 나비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런 갈등이 그런데 어찌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서로 구애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콩이 뭐라고 해야 돼요. 땅콩 아니라니까요. 아 마카다미야. 땅콩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뉴스3 세 번째 뉴스는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면 양회가 있습니다. 그 양회가 꽤 오랜 전통이 있는데 우한 사태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이제는 이름이 코로나19로 바뀌었죠. 그 사태로 인해서 양회마저 연기가 될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3월 5일 날 개막할 예정이었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죠. 이걸 연기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 24일 날 최종 처리한다. 예정이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입이 맞춰져 있으니까 말이 맞춰져 있겠죠. 그리고 3월 3일 날 개막 예정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을 양회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같은 기간에 거의 한 열흘 정도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회당에서. 제가 재작년인가요 양회 기간에 베이징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 천안문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천안문광장 바로 옆에 전국인민대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리케이트 쳐 있고 전국에서 중국 전국에서 올라온 대표자들이 쭉 이렇게 대회당으로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큰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명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각 도성에서 도시와 성에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 대표자들이 이거 혹은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도로 모여서 큰 회의를 열 동안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연히 연기되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이 전인대 중국정치사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이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1957년, 59년, 1963년 딱 세 번밖에 없어요. 이때가 뭐냐면 자본주의 비판하는 반우파투쟁 그런 문화혁명 그런 기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기된 적이 있는 거예요. 쌌을 때도 연기가 안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집권층이 생각하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뉴스를 뽑은 이유는 3월에 대충 일본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양해를 마치고 이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행사를 연기를 했다라는 건 당분간 이 코로나19가 중국 내부적으로 완전히 봉합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메인랜드 차이나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명분이 쓰질 않잖아요. 전국 전인대라든지 정협 양해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를 나간다 그것도 국빈 방문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3월은 물 건너가는 건 당연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외유 국빈 방문을 포함한 외국 순방은 거의 가능치 않겠느냐. 물론 이제 신종 코로나19의 어떤 중국 전역에 대한 확산 여부라든지 진정 여부에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 뒤처리도 상당히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이 양해의 연기가 그런 이제 국가 간에 또 우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진핑 방문에 맞춰서 중국 콘텐츠 업체 중국에 수출하는 콘텐츠 우리 회사들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탄호가 열리지 않겠냐. 게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한류 같은 경우도 아마도 뭔가. 그런데 지금 그걸 열어준다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그런데 게임하기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여튼 뭐 지금 양회마저 코로나19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그런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너무 귀엽고 감사드리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과 함께 여러분께